자 이 사이클롭스는 6티어인데다가 원딜러이기 때문에 아마 칠 때 피해가 겁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치고 싶진 않은데 저걸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아 아는 얼굴이 나와가지고 반갑다구요. 그렇죠. 너무 막 모르는 얼굴들만 나와가지고 게임이. 자 도망가라. 아 도망 안가 역시. 역시 운명해. 자 텔레포트를 써가지고 붙일지. 아 근데 18마리면 붙이는 건 솔직히 좀 아니야. 클론을 쓰는 게 낫겠다. 자 클론 쓰고 대기. 대기. 봅시다. 18마리. 둘 다 킹이고. 약파 중급. 좋아요. 추뎀 잘 들어갔고. 닉스 전사 가만히 있고. 자 이 녀석한테 약화 벌어주고. 때리고. 약화가 아니고 저주였으면 좋았을텐데. 복사가 왜 두 마리죠. 그죠. 신기하죠. 어. 아 본체를 때렸어. 이 자식이. 어. 아까운 본체. 밑에 것도 좀 줄어놓을 걸 그랬나. 네. 영우의 특기가 복제예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호타에서 업그레이드 된 건지. 어.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방해광선. 속도가 6이니까. 이런 애들 막 충분히 때리고. 그 다음에 붙입시다. 자. 그리고. 같은 6티어끼리 한번 붙어보자. 아. 예. 맞아요. 첫 턴에만. 아. 근데 이거 부활할 수 없나. 부활. 아. 4단계를 배워야 되나. 자. 어쨌든. 조금 죽었는데. 아깝네요. 자. 중급 대지마법 배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와이번을 등용할 수 있는데. 드래움플레이드를 잡고. 근데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와이번 따위는 안 써. 줘도 안 써. 자. 여기 들어가 있고. 아. 7일차인데 못 들어왔네. 근데. 자. 이 병사의 다리 조각이. 요렇게. 음. 2티어 레벨들의 성장률을 올려주는데. 그래. 2티어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그냥 버리자. 자. 마력 하나 올리고. 목재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본진의 7일차이기 때문에 건물을. 음. 어. 음. 그래. 이거를 지어놓자. 그래. 성장률은 올릴 필요가 있어.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사기특기까지는 아니네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사기같아요. 이거. 저는 되게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이걸 진짜 극초반에 쓰면서. 원딜러들을. 3배로 불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구요. 50에서 99마리. 도둑길드는 뭘까요? 그 원래 히어로즈에 있었던 도둑길드. 그거를. 그대로 옮긴거 같아요. 그냥. 이야. 이. 음핏 페가수스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아. 이거 많이 아플텐데. 일단 클론. 자. 붙이자. 어우. 세긴 세다. 아. 본체. 본체가 너무 아파요. 아. 법사. 아. 내 아까운 유닛들. 역시. 아. 치지 말걸 그랬나. 자. 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구린게 나오면은. 진짜. 거지같을거 같다.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방어력이 좋으니까. 47이 남아있고. 그대로 때리고. 7마리. 안 죽었죠? 27. 아슬아슬하네. 자. 올라와서. 근접공격. 자. 대기 한번 타고. 이거 풀어주고. 어. 아. 깜짝이야. 노포구나. 3마리. 5마리. 요거. 자. 추뎀 잘 들어왔구요. 마무리하고. 자. 우리 히드라. 히드라 아니죠? 부활이 있어야 돼. 어. 피해를 많이 봤다. 자. 고급 대지. 어. 공술 배워야지. 공술 없죠? 자. 공술은. 이 종족의 거의 뭐 필수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불이다. 그러면은. 방금 피해를 본 의미가 없단 말이지. 어. 경험치 많. 괜찮네. 자. 불마법은 일단 안 배우겠습니다. 아직까진. 그리고. 공술. 자. 스테이터스는 나쁘지 않게 뽑힌 것 같아요. 지식에다가. 지혜에다가. 마법들. 대지. 대기. 어. 여기를 바로 갈까? 아니면 좀 더 뭔가. 하고 갈까? 음. 자. 바로 갑시다. 네. 복제특기인데. 흠. 물마법을 안 배우시네요. 이 친구의 복제는. 그냥 마력의. 그. 뭔가 영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배우면은. 흠. 쓰는 만화가 줄어든다던가. 뭐. 그런 영향은 있겠는데. 어. 딱히 메리트를 못 느껴서. 만약에. 그걸 배웠을 때. 어. 테스트를 한 번 해볼까 그럼. 자. 그러면은. 가서. 여기서 복제할 때 한 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복제. 7티어. 안 되네요. 뭘 배워야 되네. 이럴수가. 그르네요. 아. 너무. 그. 영웅의 특기를 맹신했네요. 자. 그러면 물마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마법을 배우겠습니다. 젠장. 하하하. 하하하. 어. 아. 유닛 설정 안 바꿨다. 이런. 자. 이러면 또. 그거 뜨잖아. 사기 증가. 그럼 또 망하고. 자. 여기를 틀어막자. 그리고. 어.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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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떴다. 오케이. 집중사격. 자. 추뎀 잘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숫자 많으니까. 댐비면 안 돼. 댐비지 말고. 근데 반격을 뺄만한 유닛이 없다. 지금. 자. 60마리. 45마리. 방향왕선. 일단 이거 때려면. 때리면 안 되겠지? 약화가 아무리 걸렸어도. 자. 일단 죽진 않았고. 240. 와. 단단하다. 겁나 단단하다. 괜찮네. 그냥 때려도 되겠다. 때리자. 자. 막 때려. 어. 좋아. 얘 세다. 저 뱀 세네. 괜찮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겠습니다. 마을이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밑에 이 세티나가 있기 때문에. 세티나한테 뺏기기 전에 이것 좀 먹어버리고. 어차피 이 친구는 다시 뽑은 그만이니까. 이렇게 뽑아주고 도망갑시다. 아마 잡히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주차 또 지나갔으니까. 이것들을 뽑아서 갖다 줄 준비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지을 건 없죠? 마법사 길드 밖에. 요번엔 닉스. 요렇게를 갖다 주자. 자. 요렇게 유닛들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 거 없고요. 턴 종료하겠습니다. 뱀이 7티어인가요? 네. 7티어 맞아요. 네. 좀 특이하죠. 되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이제 슬슬 저 뱀파이어 저장소. 저기도 뚫을만한 것 같은데. 근데 피해가 크단 말이지. 고급 그 두나 없으면은. 지금 문제가 얘네들이 속도가 느려요. 그래가지고 두나라던가 고급 헤이스트 이런게 있어야 된. 잠깐만 헤이스트 있지 않나? 자 일단은 공기 고급이구나. 헤이스트가 고급 맞네. 그렇긴 한데. 아 애매해. 헤이스트를 쓰면은 또 복제를 못 쓴단 말이지. 15마리씩을 잡을 수가 없겠지 아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합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 자 세이브 해보고. 네 클론까지 쓰면 딱인데. 아마 이거는 안될거에요. 요건 안될거라 봅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음 이 뱀파이어 로드들이 막 흡수도 하니까. 어우야. 좋아좋아. 잘한다 잘해. 네 유닛들이 다 개성이 있긴 하네. 그죠? 다 개성이 있어요 진짜. 자 여섯. 요거. 한마리 세긴 세다 근데 진짜. 요거. 어 추댐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무리를 보자. 421에서 514에 피해. 그러면 이걸 치는게 낫겠다. 요걸 치고. 그리고. 이걸 여섯마리를 마무리할까? 이 아홉마리. 아 이거 원거리 페널티 봤네. 이 친구 했지. 13. 13 했겠네. 어 했네. 얘가 안했고.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거 마무리하고. 아 부활같은게 있어야 돼. 피해가 좀 있겠네요. 저 30마리가 좀 많이 죽겠네. 음. 자 어쨌든. 여기에 보상이. 아마 4티어가 지키고 있는 만큼. 꽤 괜찮은거겠죠? 요렇게 4티어 중에서도 뱀 로드가 지키고 있는데. 아마 나름 나쁘지 않을거라 봅니다. 기대를 하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가서. 우리 도마뱀. 찔러 죽이고. 4마리 잃었네. 자 일단 궁수리 중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아티팩트도 있네 여기는. 오. 신기하다. 거기다 7500이면 괜찮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좋습니다. 이정도면은 괜찮은 보람. 어. 친 보람이 있는거 같아요. 일단 번개랑 체라같은거 막아주는. 그런 아티팩트고. 음. 네. 아티팩트랑 자원을 같이 주네요. 해보니까. 쳐보니까. 골드드래곤 10마리에서 19마리. 그 다음에. 이 개들 겁나 많네. 어. 저 녀석들. 개를 잡으려면은. 그게 필요할거 같아요. 그. 둔화. 자 얘는. 어. 금광 하나 안먹었구나 내가. 아. 여기 이거 쳐야 갈수있지. 일단 미노타브루스 좀 뽑자. 여울투만. 아. 맞아. 맞아. 포탄은 또 특이한게 요렇게. 중립 서식지도 유닛이 축적된다. 이런게 있었는데. 맞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지금까지 계속 모여서. 요렇게 12마리가 모였죠. 12마리. 근데 12마리 뽑기엔 좀 그런데. 자. 그냥 먹지 말자. 어. 자. 그리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새로 추가적으로 유닛을 뽑아서. 이 친구한테 준 다음에. 어디 뭐 요런데를 뚫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 미리 뚫어놓자. 자. 골렘들이 도망간다고 하는데. 어딜 도망가. 죽여. 다 죽여버리겠어. 어쨌든 재밌네요. 호타가 확실히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재밌어. 재밌어. 어. 추뎀. 좋습니다. 자. 상태 이상 약화. 어. 그냥 죽여버렸네. 아. 불가능 난이도에서 중립선식지 뺏기면 큰일나겠다. 그러게요. 그러겠네.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합쳐줍시다. 자. 건물은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짓고 싶은 것도 없고. 자. 여긴 뭐가 있죠? 어. 일단 옆에 드레온의 천국이 있었고. 규현 쓸 수 있는. 어. 여기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아. 치킨 따위가 내 길을 막아? 도망가네요. 죽여. 어딜 도망가? 어. 로포의 행운이. 좋습니다. 일단 만화가 78이니까. 만화는 좀 아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327에 764에 피해. 얘도 최소 최대 차이가 좀 크구나. 네. 아. 호타가 제 방송으로 흥해서 한글판이 나올지도. 그럴 리는 없죠. 제가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 어찌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룬 오브. 이미. 뭐였을까. 이미넨 씨? 이건 무슨 아티팩트야? 아. 행운을 하나 올려준다고 하네요. 아. 적군의 행운을 하나 깎는다고 하네. 별게 다 있네. 이걸 어쨌든 갖다 달라고 하는데. 어. 베이모스다. 이거 치고 싶다. 이길 수 있을까? 분화가 있으면 이길텐데. 자.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러니까. 피해가 크고. 못 잡을 건 아는데. 뭔가. 7티어한테 도전해보고 싶은. 막 그런 도전 욕구. 그런 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거. 자. 내려. 이렇게 약화랑 막 디버프 떡칠하고. 그 다음에 추뎀 넣고. 그러면은. 왠지 될 것 같아. 그리고. 맞아 맞아. 진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베이모스들의 박무랑.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무시랑.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닉스랑 에베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그게 정말 궁금하네. 일단 대기. 자. 여기 방해광선 썼고요. 어. 추뎀 좋고. 어우. 두 마리를 더 죽였어. 잘한다. 일단 얘 대기. 아. 모순 1호군. 일단 클라스상으로는 에베가 압도적이죠. 자. 찔러보자. 몇 마리. 어. 안 죽었어 일단.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안 죽는 거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가서. 반격 빠져있으니까 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뱀. 자. 물뱀 가서. 어. 못 죽였네. 역시 에베가 세긴 세. 자. 11. 속도 9니까.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른 게. 이 친구밖에 없죠. 얘도 7이고. 8이고. 음. 자. 베이모스. 그냥 일반 베이모스의 속도는 6이고. 이것만 죽이면은. 난사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래도 때리고. 자. 대기 타고. 이제 난사하자. 4마리. 상태 이상 걸었고. 가서. 마무리. 오케이. 좋아요. 이야. 이기네. 이 종족 괜찮네. 어. 이렇게 7티어 19마리. 잘 잡네요. 여기 뭐야. 음. 이건 몇 마리죠? 20마리. 49마리. 이건 좀 많다. 저건 좀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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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에베는 너무 약하다. 자. 요 친구 와가지고. 어. 잠깐만. 얘 있구나. 로직. 얘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자. 일단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저기 먹기 전에. 이거라도 챙겨줘야지. 여기까지만 가고. 자. 돌아갑시다. 집으로. 집으로 가봅시다. 네. 그죠. 네. 저도 딱 보고 골렘 공장 생각했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골렘 공장을 떠올렸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 안 죽었네. 요번주에 죽을 줄 알았는데. 자. 50마리에서 99마리의 골렘이 지키고. 아이언 골렘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 골렘 저장소죠. 여기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죠. 자. 보자. 전부 다 아이언 골렘이고. 속도가 5니까. 이건 여유롭게. 그냥 클론 생성한 다음에. 어. 뚜껏 패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티어 유닛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얘가 7티어예요. 뭔가 강해보이죠? 어. 이거 복제 괜히 썼다. 복제를 쓸 필요조차 없이 약하네. 복제에 마나 아깝다. 자. 드디어 대지 마법도. 와우. 자이언트. 골렘 공장에선 자이언트를 주는구나. 저거 근데 힐포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자. 어쨌든 20마리, 49마리. 저거를 치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용맹의 도안을 갖고 오라고 했었던. 그런. 이건 또 뭐야 근데. 울프라이. 울프라이더 피켓. 자. 어쨌든. 어. 용맹의 도안을 갖고 오라고 했었던 데가 있으니까. 일로 한번 내려와 볼 건데. 숫자 100마리에서 249마리네요. 겁나 많은데. 문제는 이게. 어. 그냥 치킨이었으면 괜찮은데. 흠. 로열 치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수도 있겠다. 보자. 속도가 9죠. 일단은. 클론. 무조건 클론. 네. 아. 아. 자이언트 좋긴 좋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좋지. 자. 이 친구로 여기를 미리 막을까? 어떡하지? 그래. 여기를 막자. 그리고 자이언트는 여기 가자. 흠흠흠흠. 자. 상태 이상. 약화. 그리고. 역시 이 친구들은 똑똑해서. 그냥 막 접근하지 않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샤프시터의 활인데. 자. 여기 다 틀어봤고요. 자. 55마리를 상대하는 건 솔직히 좀. 그래도 무리겠지? 300에서 516. 아. 561의 피해면은. 대략 한. 20마리 가까이 잡는다는 건데. 최대 피해가 뜨면 20마리. 뭐 그렇게 잡는다는 건데. 그럼 35마리한테 맞았을 때 얘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겠지? 15마리를 안전방으로 잡자. 네. 시독이 고르곤인 능력이랑 같죠?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살짝 다르더라고. 음. 헤이스트. 자.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집중 사격을. 이제 합시다. 이러면은 피해를 안 받겠죠? 어. 잘못 눌었다. 그치만 사망. 좋습니다. 요매의 도안을 얻었고요. 이걸 이제 갖다주면은. 어. 보상을 좀. 좋은 걸 주겠죠. 자. 그리고. 맞아. 이 아티팩트 궁금했어. 뭔지. 이거 뭘까? 약간 저주인형같이 생겼는데. 이 수도사. 아. 겁나 많네. 이거 못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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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렘. 일단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친구 좀 구해줍시다. 이 친구가 지금 공지에 몰려있으니까. 이 친구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아예. 그죠. 만화를 다 썼죠. 이제. 슬슬. 귀환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만화. 아니. 만화가 아니죠. 마법사 길드. 요렇게 4레벨. 어. 귀환 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귀환이랑 버서크. 나쁘지 않은 스킬이죠. 귀환 버서크. 요렇게 두 개가 좋은 게 잘 떴고요. 거기다 대지마홉도 지금. 어. 중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슬 하나 있고. 여기 배웠고. 자. 이쪽 길로 해서 돌아가야겠다. 마을로. 마을 한번 가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어. 근데 잠깐만. 마을을 가지 말고. 금광을 먹은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게 낫겠다. 일단 이게. 타운게이트라고 써있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어.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적의 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자. 철광 10개. 이 매번 챙겨주는 거 진짜. 개 귀찮아 정말. 어. 4레벨이 만땅이구나 여기는. 에에. 이렇게 또 페널티를 줬다 그거지. 음. 그래야지. 너무 종족이 좋으면 안 되지. 이게 3티어가 워낙에 좋은 데다가. 유닛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지. 일단 5레벨은 못 찍네요. 만화 그거를. 마법을.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는 갔었네요. 갔었던 게 아니고. 그. 적군이 아마 뺏어갔겠죠. 이거 찍어주고. 아. 7티어 7강은 대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는 뭐. 취향마다 다 다른 거니까. 바다새하고 닌프는 약한 듯. 네. 맞아요. 바다새하고 닌프는 확실히 약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닌프는 많이 약해요. 바다새도. 4티어 치고 많이 약하고. 자. 이제 슬슬 적군의 영웅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 만화 17이고. 음. 자. 용맹의 도안을. 사기 증가가가 뜨니까. 이게. 낍시다. 마법 화살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장의 수갑이 있으니까. 이제 적군의 아티팩트를 뺏기에 되게 좋겠네. 자. 우선은 금광. 50에서 99마리. 아. 7일차인데 못 갔어. 이래서 탐색술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땅이 좀 구리다보니까. 7일차인데. 도착을 못했네요.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어. 성으로 오고 있는 애가 있네. 빨리 돌아가야겠는데. 누구야 너. 어. 산드로. 야. 산드로 멋있는데. 일단 7티어 유닛을 갖고 있긴 하네요. 산드로가. 근데 뭐. 성에서 뽑는 유닛을 충분히 막으니까. 저기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골렘이나 한번 치러 가봅시다. 어. 도망간다고 하네요. 죽어. 어딜 도망가. 근데 아이언 골렘 섞여있네. 자. 이 전투에서는 만화를 쓸 수 없죠. 어. 추뎀 좋습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혹시 WOG도 해주실 건가요? WOG는 그냥. 약간 그거 아니에요? 밸런스 패치만 살짝 된 거. 어. 일단 호탄은 확실히 재밌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WOG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따로 좀 해볼게요. 자. 14마리. 이 뱀도 겁나 세요. 보니까. 이거 봐. 막 맞았는데. 별로 안 닳았어. 이 종족은. 일부 약한 유닛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다 괜찮은 것 같아. 아. 처음에 하면은 멘붕이 오고 막 잘 튕긴다고요? 어. 알겠습니다. 버그가 많다 그거죠. 자. 방해광선. 아. 도망갈 필요 없는데. 그냥 때릴 걸. 어. 그래. 가서 그냥 때려. 방금 그냥 갔으면 죽였. 어. 요번 턴에 다 잡았을 텐데. 아. WOG는 8티어가 있어요? 와. 그건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금고양 찾아주고요. 여기로 귀환을 타가지고. 유닛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막. 업그레이드 안 된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 100마리에서 249로 늘어났네 근데. 아. 이거 잡으려면 애 좀 먹겠다. 아. 이런 애들 잡으려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술. 아하하. 자. 드풀보다 빠른 유닛이 없기 때문에. 겁나. 두드려 맞겠죠. 아우. 새 죽었네. 4마리 잃었고. 자. 우선 가서 이 날파리 때려주고요. 야. 4마리 남았네. 거의 다 전멸했네 그냥. 자. 요거. 21마리. 자. 이 친구는 내려와서 이거 때리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아주고. 가서. 자. 4마리를 잃었네. 이거는 별로 아깝지 않아. 근데 이게 좀 아깝네요. 자. 어쨌든 물마법 중급이 되었습니다. 중급 물마법. 그리고 이게. 규환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야. 신기하다. 어. 아. 누가 있구나. 너. 잠깐만 나와봐. 자. 여기서. 규환을 해가지고. 요렇게. 야. 되게 신기하다. 별게 다 있어 진짜. 자. 우선은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요거 업그레이드 해서. 요거랑 합쳐주고. 그 다음에. 원딜러가 무조건 우선이죠. 원딜러들을 전부 다 뽑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뽑기 싫다. 너무 약해. 자. 이 물뱀. 요 5마리. 그리고. 어. 업그레이드 안된건 없고. 12마리. 자. 요렇게만 뽑은 다음에. 타이탄. 아니. 자이언트는 그냥 놓고갑시다. 쓰잘데기 없다. 사기만 깎아먹지. 자. 마법 4레벨까지 다 배웠구요. 이제 규환이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음. 자. 마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마나 채우고. 이 친구 산드로를 죽여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녀석을 남겨놓고. 요렇게. 어. 이거 안 합쳤구나. 요렇게. 일단 냅두고. 다음 턴에. 따라가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재밌네요. 뽑아서 요렇게 나눈 다음에. 양 구석에다가 우리 법사들 배치를 끝내놓구요. 요 상태에서 합친 다음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가기 전에. 이 메두사 저장소를 좀 털어주고 싶은데. 얘를 잠깐 받아서. 이걸 털자. 근데. 또 제가 쓰면은. 안될거란 말이에요. 초파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초파님 100개 감사합니다. 초파님 100개 감사하구요. 신기하네요. 키우키. 아 그래요. 신기해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어. 우리. 원딜러를 이렇게 나누는게 나을거야. 이렇게 나눠버리고. 음. 그 다음에. 이걸 차라리. 합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게 낫겠다. 요렇게 맞아. 아니다. 아니다. 뱀을 나눌까? 그래. 뱀을 요렇게 나눌까? 이게 낫겠다. 자. 요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100개. 어. 정말 감사하구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레미 정말 오랜만에 쓴다. 예. 수갑 소지품에만 있어도 적용되나요? 안되죠.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수갑은 장착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이야. 이 6티어 25마리니까. 압권이다. 자. 일단 요렇게. 어. 자. 병참술을 먼저 올려야겠죠. 탐색술. 아. 근데. 지형상 탐색술도 나쁘진 않아. 음. 음. 그래. 일단 병참을 먼저 찍자. 자. 그리고. 다시 돌려줍시다. 자. 출발할 준비해야죠. 이제. 다 내놔. 다 내놓고. 이것도 다 내놔. 이거 바꾸고. 그 다음에 합칠거 합쳐. 어. 이 친구 말고. 이거 합치고. 이거 합치고. 구석에 놓고. 구석.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자. 쓸모없는 아티팩트. 요렇게 주고. 요렇게. 주고. 봅시다. 마법 화살 필요없죠. 이런 애들한테 줍시다. 그 다음에 저것도 바꿔야 되고. 축복. 석갑. 방패. 방패는 있으니까 축복으로 바꾸자. 자. 요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잭스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 뒤졌어. 여기 안갔고. 아. 맞아. 여기였죠. 그리고 아티팩트를 원하는 데가. 이게. 그래픽이 바뀌어있으니까. 오두막이 뭔지. 분간이 안돼. 진짜. 자. 여기 가가지고. 아. 찍히질 않아. 여기가서. 요렇게. 아. 15마리의 핀로드랑 교환을 해준다고 하네요. 싫어. 안해. 부린걸 주고 있어. 자. 산드로를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전쟁의 수갑을 껬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죽이면 되겠죠. 속도 9. 헤이스트를 쓸까? 그래. 수갑 썼으니까. 이건 헤이스트를 쓰면 되겠다. 자. 그냥 붙어도 되겠네요. 이건. 자. 붙어. 자. 죽여버리자. 아. 자연스러운 잭스페로. 음. 32마리니까. 이거 한방이면. 어. 되겠죠. 원딜러 잡고. 그리고 너도 붙자.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마법의 위력이 좀 세네요. 얘가 약한 것도 있는데. 마력 몇이야 이거. 어. 7이네. 마력이 꽤 있네. 고기방패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아깝다. 대량으로 죽으니까.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산드로 죽였구요. 유니콘의 갈기화 시위를 습득을 했습니다. 궁술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득이죠. 이걸로 샤프슈터의 활 만들었으면 좋겠다. 석갑을 빼자. 자. 요렇게. 유니콘의 갈기화 시위를 습득을 했습니다. 좋구요. 요거 했고 올라가서 요거 챙겨주고. 아. 잤더니 이제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도 뭐 잠을 푹 자는건 좋은거죠. 주말에 푹 자야지. 자. 밑으로 한 마리 내려오고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우선 우리 잭스페로. 자. 골드 드래곤을 이제 슬슬 건드려볼까? 아. 난 저 드래곤의 성역 가고 싶은데. 여기 가려면은. 보자. 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갈라나? 근데 저기는. 여기랑 이어져있는거 같단 말이지. 여긴 또 여기면은. 아. 저기가 맞나? 저기로 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나? 모르겠네. 자. 한번 가볼까? 어. 저 쉬는거 알잖아요. 왜 그래요. 자. 골드 드래곤은 건들지 말고. 저는 일단 드래곤의 성역을 좀 무리해서라도 간 다음에. 거기서 아이템을 좀. 어. 많이 털어가지고. 조합같은걸 좀 하고싶어요. 그. 이. 호타에서 새로운 조합이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세이브하고. 자. 한번. 이 개부터 잡아오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저. 판도렛 상자가 탐나기 때문에. 개 좀 잡자. 자. 요거를 복세를 해주고요. 자. 80. 55. 52. 야. 근데. 이런 연출같은것도 추가를 한게 참 신기해. 저런 막 화살 꽂히는 연출. 이런건 원래 없던건데 추가를 한게. 되게 신기한거 같아요. 자. 이거 잡고. 그 다음에 가서 물어버리면 끝나겠죠. 자. 좋습니다. 아. 겁나 세네. 이 코브라고 하는 종족이 자체가. 좋아. 되게. 근데. 다른 종족들도. 인퍼노라던가. 그런 애들도. 종족이 아마. 밸런스가 맞춰졌을거라. 기대가 되네요. 인퍼노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다른 성 뺏어가지고. 5레벨 마법 배우고 싶다. 아. 저기서 뭐가 적게 계속 나와. 자. 보자. 여기서. 우선 판도라 상자 까구요. 30마리의 레이스. 미친. 어디다 쓰라고. 자. 내려가고. 여기서. 우선은. 여기로 올라가면은. 그쪽이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었던거 같은데. 일단 뭐 가봐야지. 여기는 뚫어줘봤자. 적들만 사용할 수 있. 적들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뚫지 말고. 이거나 뚫고 내려가야겠다. 많아도 다 차있으니까. 자. 적들이 막 사방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몸을 좀 사리고. 이스피시다. 자. 절로 가시고. 이 친구가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있고. 네. 클론 개좋아요. 진짜. 여웅 특기가 되게 좋아요. 이 여웅 보면은. 여웅의 특기가 클론인데. 여기 보면은. 첫 턴에. 제일 처음에. 어. 마법주문을 시전하면은. 두 마리를 클론을 만든다. 그러니까 복제를 한다. 요런 능력. 요런 능력인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자. 세이브한 다음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좀 많은데 근데. 이건 좀 많이 많은데. 일단 클론. 음. 이거는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덱이 좀 타고요. 자. 사격을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추가 데미지. 세 마리 남았죠. 자. 덱이를 한번 탔기 때문에. 올 수 있나? 못 오죠. 가서 이거 죽입시다. 죽이고. 그 다음에 요거 쏴. 어. 해물 좋고요. 요렇게 추가 데미지 잘 들어왔고요. 자. 요거 마무리가. 오케이. 추뎀으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를. 이 두 칸이니까. 아래를. 요 한 마리짜리들로. 틀어막습니다. 틀어막아버리고. 자. 그리고. 이 친구로. 요거나 쏴주고. 좋아요. 자. 어쨌든 겁나 세죠? 여기는 어차피 이 친구가. 아. 맞짱 떠볼까? 어떡하지? 베이모. 에베의 아웃말이면 솔직히 좀 무서운데. 음. 근데 에베는 지금 대기를 탔단 말이지. 어떡하냐. 그래. 일단 방어를 하고. 다음 턴이 오면 여기서 헤이스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턴을 잡읍시다. 이러면 되지. 대기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어. 막고 있고요. 대기 타고. 너 여기 새로 막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자. 중급 약화 걸었고. 이렇게. 추뎀. 그 다음에 우리 리자드맨. 가서 찔러줄까? 자. 리자드맨은 에베랑 맞짱 떠도 아마 될 거예요. 안 죽었죠? 어. 3 남았네. 어. 위험하다. 죽을 뻔했네. 자. 추가 데미지 좋습니다. 끌고 버리고. 자. 다음 턴에 이제 잡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 어마어마하죠? 이 클론 두 마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베이모스와 에이션트 베이모스 총합 40마리를. 이렇게 4마리를 잃고 잡았습니다.